한글자막 by 한효정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어서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어서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받으시는 주님께 응원을 소리냅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실 주님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기뻐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내 당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내 당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맘불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원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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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빛도자 되시며 신부가 되신 줄 그 사랑 끊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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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여라 왕께 소리농혀 찬양 그리세 예 heck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막히게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무릎을 벗어 죽이는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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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들으세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우리 함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들으세 찬양 막히게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주님 찬양 막히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외치산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왕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사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맘을 가져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일어나라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께서 부르신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일어나라 세상의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여 그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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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으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신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일어나라 세상의 주께서 부르신 일어나라 세상의 주를 보리라 아버지의 주를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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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근심은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오늘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과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란 주님의 은혜와 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받아 없어서 우리 앞심에서 기도합니다 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예수께서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풍패해 주의 성령으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님 영광을 높여 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날 수 있도록 그 신고를 여가누요 하나님의 기도의 선생님 하나님의 기도의 선생님 하나님의 기도의 선생님 아멘